오늘은 3월 3일 초승달입니다. 일본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태평양 부레고리 지역의 지진이 매우 안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일에 남태평양 뉴질랜드의 캐르메덱 제도에서 경우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3월 1일에는 경우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1일에는 통과에서도 경우 5.0의 강진도 발생을 했는데 이곳은 바로 1월 15일에 발생한 통과의 해저와 산대폭발전에 발생했었던 바로 그 네이아프 섬 근처입니다. 또한 어제는 바누아토 근처의 로얄티 제도에서도 경우 5.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 26일 바누아토에서 경우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3월 2일까지 강진들이 남태평양 바누아토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6.6의 강진은 최근 일본 뉴스에서도 경고했던 바로 그 후쿠시마형과 미야기연의 강진들과 연관되어 큰 강진을 일본의 후쿠시마와 미야기연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도의 지진학자는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을 앞두고서 쓴 논평에서 말하기를 최근 세계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에구와 뉴질랜드 북동구의 테르메데케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에구의 군발 지진들이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진학자들이 동일본대 지진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남태평양에 대한 경고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통과해저와 산 대폭발이 후이기에 일본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발생한 자바에구 근처의 인도네시아의 규모 6.2의 강진에 대하여도 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메가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좀 다른 것이 남태평양의 지진들은 최근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들입니다. 1월 15일에 통과해저와 산 대폭발 당시와 작년 2021년 8월 1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100년 만에 해저와 산 대폭발은 해저와 산 대폭발전에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해저와 산에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2월 25일에 발생한 자바에구 근처의 인도네시아의 규모 6.2강진역시도 진원의 깊이가 12.3km로 매우 얕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의견은 바누아트의 법칙에 의하여 혹은 인도네시아 자바에구 그리고 남태평양 뉴질랜드 캐르메데테구의 강진들은 일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26일에 발생한 바누아트의 규모 5.1의 강진역시도 진원의 깊이가 65.2km로 얕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장소는 2월 24일에 발생한 북마리아나 제도의 규모 4.7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484.1km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진 3.1호의 2월 27일에는 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가 226.5km로 깊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강진 발생이 트로인 3월 1일에 일본 도쿄 인근의 이지제도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진원의 깊이가 무려 477.6km였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패턴은 과거 일본 동북지역의 강진이 발생을 할 때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관, 마리아나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이지제도의 신발 지진 이후 발생하는 동북지역때로는 도쿄만이나 교수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강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3월 3일 초승달전으로 하여 후쿠시마 혹은 이야기연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